안녕하십니까 주간돌발영상입니다. 사상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는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수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가는 곳마다 대통령의 선심을 기대하며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할 때 여러모로 걱정도 됩니다. 혹시 오히려 또 조금 본부잡고 결심하고 있는데 부담을 주면 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늘 망설여지는 면도 있는데 인사자들이 나왔어요. 네 인사만 하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하나 말씀을 안 내줄시니 멀리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오는 것 같으면 고생하십시오. 샴푸를 사주십시오. 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고통이 모셨습니다. 아유 이게 막 방해되신지 모르겠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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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왔다 가신 분들은 더 욕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욕봤다 소리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십시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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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형제형으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건 아마 추경 편성이실 텐데요. 추경 편성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의미하다. 고로 이것은 추후에 판단해도 된다. 아직은 예비비와 재정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오늘. 대단초 이 아카이브를 겪던 우리 경제와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한참을 뜸들이다가 또 대통령이 마치 단안을 내리는 듯한 선심 쓰듯 추경을 지시하고 이를 당정청이 받드는 듯한 이벤트가 연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을 못 하는데 다시 이렇게 장차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마 있으면요. 공마 있으면요. 제가 열흘 이내에 장사 시키려고 합니다. 복구는. 네. 딱 막아. 딱 막아. 특별재난구역으로 즉각 지정해 주십시오. 성진강댐 방류로 인한 인재입니다. 주임이 돼가지고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줘야 될 실제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다 울고 있어요. 배털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을 특강의 대장구역 설페 A씨가 갖고 진짜 빨리 빨리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농민들께서 다시는 참담함 느끼시지 않도록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직원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일 저희 초가 낼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는 컸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인데요. 그동안 불모지로 여겨졌던 호남지역으로 내려가 적극적인 구회를 펼쳤습니다. 통합당의 노력 성공적이었을까요? 안성이 비도 오면서 여기도 같이 비가 와가지고 약간 뒤로, 뒤로 떨어져서. 더, 더, 더 좀 더. 더 비기가. 네. 지금 그래도 보기에는 기피가 굉장히 얕은 거 같아요. 아, 네. 지금 코스가 내려와서 이렇게 얕아진 거죠? 네, 얕아진 건데. 이거 기피는 그래도 제가 항상 여기는 못 들어가요. 상대가 지금 없어서. 뒤로 조금만 더 그려요. 여기는 항상 총정적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곳에서 있는 곳에서 공간이 많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 많아. 저는 공간에 있는 곳이 많아요. 자요. 안녕하세요. 여기 김종원 기장에서는 인사하고자. 네. 어르신 여기 김종원 기장에서 인사하고자. 네, 어르신 여기. 어르신 여기. 인사하고자. 인사한 번호. 뒤로도 빠져.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예, 어르신 여기. 미래통합당에 왔습니다. 예. 이거. 선생님 빠질게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인사할게요. 뒤로 뒤로 참. 여기요? 여기 앞에서 인사 한번 할게요 아까 한 번 하실 때 아까 한 번 하실 때 다시 이러세요 . 한 5,000원씩 위동을 추격하고 한 3,000원씩 사오고 어제 저쪽 사진학을 포장하고 실수됐어요 공개 대결에 대해서는 복구하고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리를 잠 보려고 사람들은 물건을 막 차원한다고 사과 나와서 첫 기평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탐에 특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할 것 같으면 이거라고 지은 모토를 지우고 공개하고 있죠 자, 이러면 아무도 못 찍는데 앞에요! 자, 얼룩나가죠 앞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미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주호영 원장 현재 사대감 사업 이후에 범람이라든지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더니 급기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지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지지율 곡선의 상승과 하강에 두 당의 희비가 교체할 수밖에 없겠죠. 수해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역시나 표정은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깨진다. 깨진다. 화났나 왓카라. 죄송합니다. 니가 가려운 거야. 방금 뭐 했나. 적절해진 것도 이리로 날라주셔야 돼요. 이리로 다 되고요. 저거 다 옮겨줘야 돼요. 너를 해보려야 돼. 또 바퀴스 같은 이런 거. 네. 저들은 또 오신 덕분에 허리 한번 털 시간을 또 가졌네요. 어제 당정 회의를 통해서 재난보호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그것도 4만 원이 얼마 올렸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어도 3, 4대 이상 올려야. updates. 간장하고 있는Wasnaux의 구사 gas. 마음속젤부셋 부족한 News. 고정도 응용 되는иваем. 이것을 했을 때 이거 쟤는 행dvan. 이걸 하나, 한두 개 더 고해야돼야 되거든요. 조회ถ 되면 변화를 잘하고 있네. factor. 대표님께서 저희 이길리 마을의 어려운 현안 사항들을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 문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반비 지급해주고 현실화 시키도록 이번에는 복구를 임시 복구하는 게 아니고 항구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Yeah, yeah, yeah. Let's go. 전문가와 성함을 들어가야겠어요.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계시는 동안에 해결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님들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전에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고 나가시면 이쪽에 큰 고통이 됩니다. 정리하는 거구나. 유료 없는 폭우로 수천 명의 이재민과 사상자가 나온 상황 속에서도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됐던 4대강 사업으로 정쟁을 벌였습니다. 갑론을박 와중에도 여와 야, 은연 중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공주입니다. 공주입니다. 공주역은 전혀من지 없고 4대강 사업으로 해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수 기회를 전혀 걱정하겠다고요. 이번에 막둥강 볼류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4대강 사업하지 않은 섬진강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고 수년째 4대강 사업 이후에 범람이라든지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는데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 떠넘기게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된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소화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는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해서 올라가면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물청소는다면 위에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소화천과 세천이 논바닥보다 더 높아요. 비만 오면 하천이 물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하천에서 논으로 물이 넘어가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그게 들어갔으면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저희들에게 제보되는 것들 중에는 태양광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한 데서 토사 유출이 돼서 수해 피해가 극신됐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어서 태양광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에너지 특위를 만들자고 지난번에 제안을 했고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까지 할 것인지는 공군형 걸로 자리 치는 거야. 자리 치는 거 뭐야. 전국이 물난리로 시름하는 동안 북무총리도 피해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피해 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기분이 없는 일이 생겨서 참 이거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거기 팀장이 판단이 있어요. 세 개의 배가 활동을 하다가 수초선이 떠내려가는 힘을 당당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직원들이 없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수초선 떠내려가게 줘야지. 지금 또 수초선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물이 다 빠졌어요. 물은 이제 빠지고 물이 있으면 잘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선풍기 돌리고 막 이래서 여기 나와요. 여기서 주무시는 게 오히려 낫죠. 여기서 고생들었지만. 거기는 이제 수비가 다 말라야 하니까 시장님이 잘 돌봐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오셔서 어제도 고생 많아내고 가셨어요. 동네까지 오시고 그랬어요. 고생 많이 오셨습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너무 좋고 동네 좀 오셨어요. 동네 좀 오셨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불편해서 어떻게 보내세요. 여기 바닥끝인 데서 잘 깔아서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찬기는 알로우시지 맹기. 우리 손녀. 손녀 손녀. 초등학교에요. 네. 네. 아 그래. 그렇구나. 어 상류. 예예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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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킨. Awem. 네 저희들에게자. 최신을 찬이라고. 독성군을zza. 정세중 총무니. 종례님. 그리고 미나. 아니. 죄송합니다. 네. 메인이 상황 받나니. 우리 진짜 주인공에 감사드립니다. 가서 현장을 봐주시고 꼭 좀 도와주시죠 우리. 우리 이기호 국회장님 장관님, 홍량님, 우리 보좌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셔서 우리 아들 가서 현장을 저는 봐줬습니다.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십시오. 다 좋죠. 가슴이 찢어져도 마음이 많자 누가 안 할까. 분명 멋있습니까. 긴 장마가 몰고 온 침수 피해로 근심과 시름이 가득한 한 주였습니다. 빠른 복구로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s Si B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